네 여기는 행당 중학교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저도 중학교를 참 오랜만에 와보는데요. 과학실도 있고 여기는 컴퓨터실. 아 요즘 컴퓨터실에는 뭐 요즘 학교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참 공부하기 편하겠어요. 어 이것도 많이 보던 거 있는데 저기요. 네 봐봐요. 뭐하시는 거죠? 아 지금 3D 프린터 설치하고. 아 3D 프린터. 테스트 출력을 해서 레벨링 자원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컴퓨터실에 3D 프린터를 이렇게 두고 수업을 많이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좋아요. 아 그러면은. 야 함마인 3D.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3D 프린터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함체를 통해가지고. 외부 소음도 전혀 나지 않게. 이렇게 교실 한쪽에 한마인 3D 프린터 HM300S 4대가 설치되어 있고. 아주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재밌겠어요.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3D 프린터 쪽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멋집니다. 고양이 habilillä자의 무기향력력력력력력력력력력. 이렇게 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讲ología. 이렇게 234 lashes. 삼형에 있는 분야. 수 위에 있을